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서울 지역구 48곳 중에서 3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강벨트 최대의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돼서 재산에 성공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서 총선에서의 소외,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좀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아 돌아왔네요. 혹시 못 살아 돌아올 것이다라고 위기감도 느끼셨어요?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에는? 그럼요. 모든 선거는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 갖고 있지 않으면 지죠. 물론 그렇긴 하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4월 11일부터는 내 달력에는 없다 그 생각으로 뛰었었고요. 워낙에 우리 정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막 출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중앙정치에서 바람 한 번 불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영향이 훨씬 크죠. 한강 발달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권이 탈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력을 많이 쏟아부었잖아요. 물론 광진일 지역이 사실은 현 여당 보수 정당이 이긴 적은 없는 지역이지만 거의 없는 지역이지만 민주화 이후에 그래도 엄청나게 좀 집중적인 어떤 화력을 여권이 집중을 했는데. 이미 제가 했었던 4년 전에도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치러졌던 대선에서도 박빙의 0.7% 차이로 졌던 선거였지만 저희 지역은 한 5% 차이로 졌었거든요. 그만큼 유권자층이 많이 변화된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오신환 후보님도 그렇고 공을 좀만 더 들이면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예전에 이제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활동했던 그때에 비해서 유권자 지형이 많이 달라졌죠. 보수 진영이 좀 유리하게 바뀌어가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질문이 제일 힘드셨어요 캠페인 하시면서. 오세훈 시장과의 두 번째 싸움이라는 게 제일 힘들었죠. 아 상대는 오신환 후보지만 그 뒤에는 오세훈 시장이 있다. 아니 왜냐하면 플랜카드에 두 분 사진 같이 걸어놓고 골목골목마다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요 하긴 오신환 후보가 정무부시장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오시여가지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엄청나고 또 선거 기간에도 여러 차례 저희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어쨌든 마음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대1로 싸우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러면 상대인 오신환 후보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마케팅보다는 오세훈 마케팅을 했다. 전혀 윤석열의 윤자도 안 나왔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요. 네. 심지어는 제가 토론회 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이나 등등등에 대한 질문을 해도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계속 다른 대답만 하시고. 아 그래요. 전략인 거죠. 윤석열을 빼고 오세훈으로 선거하겠다. 그 전략은 결국 오신환 후보가 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거지만 전략 자체에 대한 평가는.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해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는 고민정 의원 개인으로도 성공한 선거고 지도부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자체로서도 엄청나게 성공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 175석이라는 큰 숫자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큰 도를 어깨에 탁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아니었으면 그냥 나의 당선 승리만 기뻐했을 텐데 국민들의 염원은 윤석열 정권 못 살겠다. 좀 바꿔보자. 이게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다시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언제든지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 이제 민생 입법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무겁고. 하긴 요새 민심이 보면 민주당이 2020년 총선 압승했는데 대선 또 바로 지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겼는데 바로 총선 지고. 이게 4년, 5년이나 2년 주기로 민심이 확 바뀌는 것 같아서 그런 부담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속마음은 저는 되게 기쁠 것 같거든요. 총선 압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날 출구조사 결과 발표할 때도 그렇고 개항을 해서 소감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어제 이제 첫 번째 메시지도 굉장히 표정이 오히려 선거 패배한 사람처럼 좀 굳어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역시 이 의석이 주는 숫자 엄중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겁니까? 네. 그게 큽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비공개 회의도 했는데 계속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고 이런 거는 진짜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국회 야당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거거든요. 여당일 때 한 적은 있지만. 2020년에 됐죠. 야당으로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경쟁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부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입법부인 국회가 견제하고 행동해 나가라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 안에서의 우리가 막 여야 간에 대처하는 건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대통령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 과제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 180석이라는 엄청난 의석을 이제 민주당 당시 여당에게 안겨줬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후일 되돌아보면 민생인법보다는 검찰개혁이라든지 그쪽에 좀 집중하다가 오히려 그 2년 후에 있었던 대선에서 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야당이고 앞으로 3년 후에 대선이 있고 그럼 이제 입법 문제들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집중과 분산이 되게 중요할 텐데 일단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을 6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저는 지금씩이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경제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여서 답을 줘야 된다. 또 하나는 말씀하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경제가 제가 지역 다니면서 너무 많이 느꼈지만 대파가 정말 선거 치렀거든요. 그 자괴감과 열폐감이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거예요.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배달 수수료 문제나 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국면을 만들어내야 수출기를 또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은 미중 일러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어서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그냥 안 좋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윤석열 정권인데 그러려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이 어려운 전국을 어떻게 평화로 풀어낼 건가의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민생을 풀고 경제를 풉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법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발의를 하더라도 그게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불가피할 건데 만약에 5월에 개원하자마자 조국 혁신당에서 이거부터 합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이걸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미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어떤 건지 일단 봐야죠. 내용도 보고.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제목이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검법이면 내용은 대충 상상이 가시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거부당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뤄내여지가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받는 것이 맞다? 네.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은 정확히 내용을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국 대표 쪽에서 얘기한 내용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의 입시 관련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다만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국민들의 표가 쏠린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게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강한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상당수의 중도가 반응했던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열망이 중도층한테도 상당히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민주당이 무조건 안 한다 이거는 아니겠죠.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하고 나서 180석을 추진했던 입법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검수암박 소위 말하는 검수암박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게 완결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인데 또 압승을 했어요. 결국은 기소권을 분리해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럼 검수암박법 소위 말하는 이거 다시 추진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소수사 분리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런데 그 관련된 법안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당연히 논의해야 되겠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개원하면 민주당이 추진할 수 있는 법안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얘기했던 현 상황이 너무 녹록치 않아서 이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설 것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민생 문제하고 좀 맞닿아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가 되게 유의미한 겁니다. 민주당에게는요? 왜냐하면 민주당. 특기적 역할 분담? 뭐 그럴 수 있죠. 투트랙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쭉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해 주는 것을 조국 혁신당이 해나간다면 야권에서는 엄청난 힘을 두 갈래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훨씬 21대 국회보다는 더 좋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조국 혁신당이. 협력적 경쟁자겠죠. 협력적 경쟁자라는 얘기는 저 국회 개헌하고 초반에는 협력하겠지만 결국 대선이 가까워지면 경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이신가요? 경쟁은 당 내에서도 경쟁이 숱하게 많은 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압승으로 끝나긴 했는데 수원의 김준혁 당선인 그다음에 안산의 양문석 당선인 격전지에서 표혐지 마경강이 줬다. 줬을 것이다. 일종의 추정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 그런 선거 후에 기사들이 좀 있던데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도 비슷한 언급을 했고요. 어떻습니까? 선거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당내에서 징계 절차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야 이겼으니까 그냥 덮자 이래야 된다고 보세요? 선거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요? 미세하나마.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은 안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뭔가 조사든 수사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건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그 걱정보다 저희가 선거하면서 선관위가 아마 숱하게 우리 민주당 야당 후보 당선자들을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십 명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방어할 건가가 저는 오히려 더 고민이 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무총리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무라인들 핵심 참모들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건데 오늘자 중앙일보 일면에 단독기사를 보면 비서실장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보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권영세 의원 설이 있습니다. 아직 설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딱 듣는 순간.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이 제목을 본 순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용산이. 그래요? 이제 제가 이동관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동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판단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나. 글쎄요. 저는 이게 그냥 누군가의 썰이기를 바랄 뿐이고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면 또다시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 대비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비서실장 서론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뭘 하지 않았나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그런 거 하나 했었죠. 거기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뭐요?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장재원 전 의원이 정무장관을 갈 수도 있다라는. 저랑 관련된 사람들 많네. 거의 과방위원장에서 저랑도 많이 부딪혔는데. 그분이 정치력도 있고 협상에 대한 단판 지으려는 정치인의 기질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생각하면서 협치를 끌어내야 될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정무장관이나 정무수석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장재원 전 의원으로 거기 오시게 되면 그거는 계속해서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협치 얘기하셨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제일 힘든 건 국무총리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야당에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인데 김부겸 전 총리가 언급된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기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총리를 한다. 본인이 받아들일까 하는 궁금증도 들고. 그리고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기를 또 바라기도 하고. 이게 공식화되고 현실화됐을 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냥 갑론을박하는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가정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가 내가 여야 협치를 위해서 미랄이 돼서 내가 할게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그만큼의 진심을 갖고 있을까가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를 만약에 야당에게 맡긴다고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단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님하고 영수회담이라도 하셔야죠. 물꼬를 그런 식으로 터야 야당하고 진짜로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구나가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래야 그 다음 수순들이 가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흘리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불쾌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제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야당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공식적인 대화 제의가 온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두 분 간의 사이가 어떻든 관계가 어떻든 이거는 둘째 문제고 민생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격인 민주당의 대표의 만남 없이는 국정을 풀어나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였어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행보, 운명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짐작을 하세요?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요?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치는 끝났다. 그러니까 본인은 막말을 계속 해가면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지 않고 자기한테 오게 만들어서 국민의힘 선거를 치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은 두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 보기 때문에 먹히지 않았던 거고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에게 더 각인시키는 거죠. 막말까지 하는 대통령의 사람들이구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